2012년 7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있는 오로라 극장 구간에서 그날 라이즈 다크 나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리화 영화인데 그때 의대 다니고 있는 한 청년이 무장을 하고 들어와서 심리화의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천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예고도 없는 청천병력이었습니다. 그때 생존한 매튜 맥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 총소리가 났을 때 전쟁 영화니까 영화 한 장면이겠지 그리고 다들 아무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화니까 스피커에서 나는 소린가 보다. 그리고 태연이 영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이건 영화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서비스한 이벤트구나. 그래서 아무도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아 이게 영화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이게 실제구나. 그리고 몸을 피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날 참변을 당한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을 못한 예고 없는 불행이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오늘 33절에 주의하라 끼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36절 말씀에도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주님이 호련히 순식간에 오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과 축제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시간이 멸망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주님의 재림은 한 번 오시나 보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한 번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휴거를 당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지상 재림.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한 번 있고 지상 재림이 한 번 또 있어서 두 번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중 재림하시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 24당 40도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죽아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시면서 그날이 도덕같이 올 텐데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또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해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핍박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대핍박, 대환란, 대박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합니다. 거기 보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박해와 함께 성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굴을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카타콤이라고 해서 저 시골에 있는 고수동굴 그 정도 굴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만 가서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인공으로 사람의 손으로 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너무 극심해서 살 수가 없어서 정말 믿음을 가린 사람들은 전부 굴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도 몰라요. 몇 미터인지. 수백 킬로가 되고 굴이 수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굴의실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미로를 헤매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참 허다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도 일본인 관광객이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결국 못 나와서 지체로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도 알았습니다. 이 땅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면 전부 죽었어요. 위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나올 길이 없습니다. 헤매다가 죽는 게. 거기서 사는 기독교인밖에는 모르는 그런 비밀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옛날에 전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굴을 팠을까?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바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에 남아있는 해골들 또는 글씨들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리 없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호 초대의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가 끝난 다음에도 카타콤은 성도들의 신앙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화려한 성전이 마음의 고향이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 베드로 성전 같은 화려한 성전을 지은 후부터 기독교는 무너진 것입니다. 오히려 저 동굴 속에서 수십만 명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키다가 즐거운 몸으로 죽었지만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거기 앞만 봐도 기복사상이 없습니다. 그 초대의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얘기는 초대의 교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축복 대신에 빕박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고 얻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빕박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달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보면 맨 마지막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왜 너희가 빕박을 받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모진 박해를 받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너희가 빕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빕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을 원어성경에 보니까 마투리아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영화에 마투가 있습니다. 마터가 있습니다. 영화의 마터 이 마터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 마투리아 마터 증인이 곧 순교입니다. 목숨 걸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이래서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얻어내 증인이 되라. 마터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라. 가르쳐라. 봉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승인이 되어라. 마터가 되어라. 순교자가 되어라. 오늘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제라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주께서 왕이 되시면 한 달이 하려고 줄세우기 있었는데 그들을 앞에 놓고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공에 끌려가야 될 것이다. 너희가 매질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고 이제 쭉 오늘 성경 읽어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어주고 너희가 이제 순교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고난과 박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정말 진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티 열고 축배를 하고 브라보 외치고 이럴 때는 전부 가식적이고 외교적인 용어가 가득하고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그때는 참이 드러납니다. 진리가 드러납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6.25 때 끌려가서 매를 맞았는데요. 일생에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아본 적이 없었대요. 뭐 죽도록 맞았대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아프고 너무 서럽고 그래서 쫙쫙쫙 울고 있는데 컴컴한 데서 그렇게 울지 말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누구세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말을 주고받았는데 바로 그분이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렇습니다. 선교 역사에서 고난, 박해, 질병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 전파된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선교적으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유한 사람에게 선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에게는 선물 줄 게 없어요.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는 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조그마한 것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복음이 전파되나요? 어려울 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왜 빚박받느냐 너희가 왜 고난받느냐 바로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참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빚박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주께서 부탁하시기를 너희가 고난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때 신문당할 때 매를 마를 때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입에 말을 주마 그때 네가 하는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빚박당하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나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즉각 개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빚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빚박 받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빚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빚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광 돌리고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빚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쓰여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주님 모시기 전에 빚박이 쓸 것이다 내 빚박 그런데 빚박이 오면 그렇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주께서 말씀했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주여 성령이여 내 입술을 주관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3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들면 미움받는대요 미움받는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미움받더라도 예수 의지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예수 이름 붙잡고 절대로 부인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마지막에 순교당하더라도 이것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순교당하게 되는 감사면서 영광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핍박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핍박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금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은 첫 번째는 큰 핍박이 있으리라 두 번째는 대환란이 있으리라 핍박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요 이 대환란은 자연적 재앙이 많습니다 우루적 재앙입니다 자 오늘 십사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오늘 주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바로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이용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이 말씀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역사를 보면 기원전 167년 167년 그러니까 빌시 167년에 주님 모시기 전 167년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에피파 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헬라 통치자 헬라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띄워버리고 거기 제우스 신당을 세웠습니다 제우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우스 신에게 그때부터 유대 민중들은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환란에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있던 자리에 뭐가 서있나요 모슬림이 모스크 모슬림 사원이 지금도 거기 서있습니다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아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자리에 앉은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유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자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환란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환란이 말 때 사람들이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래요 내려오다 죽는대요 또 집에 있는 자는 집에 뭘 가지러 가지 말래요 그럴 시간이 없대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겉옷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피난 가려면 근데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래요 마치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막 밀려올 때 사람들이 도망가야 삽니다 도망가도 못 살잖아요 얼마나 용암이 빨리 내려오는지 그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환란이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9절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창조에 이런 환란이 없었대요 노아홍수보다도 저 창세계에 나오는 소둠과 고모라성보다도 세상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이 있을 것이다 이 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는 이 환란을 통과할 거냐 통과 안 할 거냐 그것입니다 많은 분이 신학적으로 여기에 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와서 우리 다 데려갈 거다 휴거당할 거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아니다 성경을 또 자세히 보니까 환란을 통과하다가 중간에 주님이 휴거한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 환란중 휴거설 두 가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환란전 휴거설은 이제 주님이 공중에 다 재림하시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부 들림 받습니다 휴거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다음부터 대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막 시작됩니다 성도하고는 환란에 상관이 없대요 이게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이렇게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청신교수들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고 환란중 휴거설 믿는 분들 계시고 다양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자 근데 환란중 휴거설이 뭘까요 환란중 휴거설은 성도들도 환란을 통과한다 근데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한 절반쯤 지나다가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최악의 환란을 면한다 그러므로 환란을 준비하라 이게 어디 나와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5들에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42달은 7년 환란 중에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단일에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여기서 1291이 얼마인가요 3년 반입니다 42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도는 환란이 시작되면 3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물론 문자력으로 우리가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볼까요 자 다같이 시작 만일 주님께서 그 날들을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만약 내가 내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 받겠는가 그 모진 그 모진 환란을 그 모진 대환란을 너희가 어떻게 통과하겠는가 그러면 내가 성도 너희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시고 성도는 휴거를 당하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천지의 개벽입니다 천지축이 흔들리는 상상도 못할 환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환란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단위에서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인을 띄는데 인을 띌 때마다 말이 나타나고 막 이제 엄청난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대기근이 오고 청백한 청백말이 나오니까 지상의 인구 25%가 죽는데 10억이 죽는 그런 전쟁 기근 전염병이 오고 태와 달이 피가 되고 그리고 땅과 바다가 3분의 1이 이제 타고 피가 되고 그리고 전갈이 쏘고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거기에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이제 살 수가 없고 짐승의 표가 666표인데 이것 때문에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제봉을 쏟으니까 큰 헌데가 막 오고 해가 불 사람을 막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암하겠던 전쟁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세상은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지금을 보십시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큰 대핍박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저 핍박을 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땅에 핍박이 없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사형입니다 제가 모국이 잘나지는 순교당하는 동영상을 받아봤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 저들은 무지막지합니다 예수 믿으면 목을 자릅니다 지금도 그리고 저 북한에 가보세요 교회가 있나요 중국에 가보세요 십자가가 다 헐려지고 지금도 엄청난 핍박 청교사들 다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자유가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을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한 걸 제가 입수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개혁주의하고 조금 다르지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슬라엘 국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을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말씀의 뜻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슬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독립을 할 것이다 독립을 하는 것이 잎사귀를 내는 것이다 언제 독립했느냐 1948년 5월 14일날 이제 독립을 하고 잎사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슬라엘이 독립하거든 주님이 제림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3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림의 시와 다른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올지 그럼 한 세대가 언젠가요 1948년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는 40년 치면 벌써 지나갔고요 70년을 치면 바로 올해가 70년입니다 80년 치면 10년 후가 되는 것이고 한 세대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께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10천원 비위에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0천원 모두 다 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5천원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천원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주님 모시는 그날에 다 소청을 받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요 5천원은 기름 준비를 잘 못했어요 확인했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등이 무엇이냐 예복이 구원의 예복이고 등불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갖지 못한다는 주님 모시는 날에 영접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포려듬을 당하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50%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말하기를 10%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영적으로 긴박한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긴박한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날 이제는 주님이 문만 열면 되십니다 이제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저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주님 모시는 그날에 영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바로 성룡의 기름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름인데 예배를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많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기 있지 아니하고 차 타고 놀러가게 되면 그 사람이 들림 받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들림 받을 확률은 0.1%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우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회개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타를 하고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안의 준비를 다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